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원래대로 완전 그지갑고 어지럽고 흥미한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원지 자기 엄마가 착한 시어머니라는 남편 제목 그대로예요. 저희 남편은요. 본인 엄마 즉 시어머니가 천사이자 성녀이며 마더 테레사 같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아니고요. 완전 개시궁창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안 보고 사는데 벌써 1년도 넘었어요. 결혼 3년 차인데 1년도 넘었다고. 그런데 말이죠.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이 인간은 좀 이상해요. 아니 아무리 자기 부모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인간이잖아. 그러면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절대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나고 다닐 때 뭔가 그지같은 일이 있었고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머님한테 서운했다. 이렇게 말하면 난리 나요. 뭐?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는데? 이러면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빼박 증거가 나오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절대로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어. 이건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거라고. 등등등. 자꾸 이러면서 개소리만 쳐나볼 테니까. 인간이 분노를 넘어서 이젠 그냥 다 찢어버리고 싶다고요. 여하튼 이거 보여줄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심판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끊고 자기는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내는 겁니다. 이거 보여줄 거야. 첫 번째. 이때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상견례 잡을 때 여러 군데 많이 알아봤었고. 일식집도 물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요. 체질상 회를 못 먹어요. 아예. 그래서 무난하게 한식으로 골랐거든요. 어른들 대부분이 한식은 좋아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싸구려도 아니야. 어디어디 한정식으로 골랐어요 어머님. 여기 되게 유명하고 괜찮은 곳이긴 한데. 어떻게 어머님 입맛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랬더니 대뜸. 흥. 너는 그냥 니 혼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되지. 어? 우리는 거기 회가 없어서 밥 못 먹는다. 이러더라고. 뭡니까 이게. 두 번째. 하루는 시댁에서 식사가 다 끝난 후 설거지할 때 기름때 잘 닦이라고 제가 따뜻한 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말없이 쓱 다가와가지고는 찬물로 살짝 바꾸고 가더라고. 이게 천사예요? 세 번째. 그 뭐야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런 거 여러 종류를 제가 선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물에다 타먹는 식이섬유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 물에 다 드셔야 돼요. 라며 제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멍청한 거야? 이걸 잊어버리고 물도 없이 퍼먹은 거야. 그리고 크게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왜 나한테 설사약을 먹인 거냐? 이러는데. 물론 이거. 당신 아들이 같이 있을 때 말고 따로 있을 때. 즉 제가 일터에 있을 때 연락해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네 번째. 당신 아들은 무조건 따뜻한 새 밥을 퍼주고 나랑 당신 본인은 남은 밥을 같이 먹자고 해요. 나는 나랑 이걸 먹자. 그리고 시동생이랑 남편이랑 저랑 시댁에 놀러간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랑 남편 밥만 빼고 싹 차려놓더니 아침 먹을 사람은 알아서 먹어라. 이러더라고. 이게요. 항상 그랬어요. 뭔가 되게 거지같고 교묘한 게. 그냥 아예 대놓고 제 것만 안 좋은 걸 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꼭 시모 본인이나 시아버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저한테 덩달아 같이 안 좋은 걸 주거나 안 주거나 그래요. 진짜 용을 썼거든. 그러니까 혼자 딸을 시키면 티가 나니까 너는 나랑 이거 먹자. 너는 너희 시아버지하고 저거 먹어라. 이런 거죠. 다섯 번째. 저희들 결혼할 때 저희 아빠 그래요. 맞다리 결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울컥하는 감정이 많이 올라왔나 봅니다. 평소 절대 안 그런 분이 웬일로 그날 눈물을 되게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랬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갔을 때 시모가 그러더라고. 에이 이거 내가 아빠가 왜 와가라 너. 요새 누가 그리 차고 너. 이러면서 계속 구시렁 구시렁 구시렁. 그리고 남편도 이걸 봤는데 나쁜 의도가 아니래요. 이게 그럼 좋은 의도입니까? 이게 칭찬이에요? 말투가? 여섯 번째.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맨날 그랬어요. 제가 더 쉬운 일을 한다고 그런 말로 표현이 안 되네. 그 거지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기는 거야. 어이구 꽁꽁이 니는 그래도 니가 가게 주인이니까 상사 눈치도 안 보고 일도 니가 안 하지. 밑에 알바들 시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냐. 거기다 사장이라서 출퇴근도 자유롭고 어쩌고 저쩌고. 어이구 맨날 우리 꽁꽁이만 저 지경이다. 고생이다. 이런다고. 물론 지금이야. 마음이 편해진 게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는 동안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또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고. 당연히 쉬는 날도 없었죠. 특히 초반 1년은 하루 서너 시간 자고 아니 이 정도도 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다고. 근데 이걸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저런 소리를 해. 일곱 번째. 시댁에서 시동생과 시부모님 다 포함해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하루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일단 남편이랑 시동생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리를 확 다 치워버리고는 설거지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아직 먹고 있는데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저 혼자 먹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되게 머쓱하더라고. 그래서 좀 남았지만 다 버리고 저도 상을 치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찬 게 제가 아직 혼자 남아서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치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너는 아직도 혼자 먹고 있냐. 군뱅이도 아니고 지금 여기 글 쓴 거 말고도 정말정말 많은데 너무 기니까 그냥 대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참고로 저도 사람이고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시댁 안 가는 중인데 미친 남편이 자꾸 제가 자기 엄마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착한 엄마를 천사같은 엄마를 시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서 연을 끊고 안 본다. 이런 식으로 시부롱거리고 시비 걸고 그러거든요. 보러 가자고. 자기 엄마는 며느리를 위해 주는 이 시대 최고의 천사래요.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마더테레사래요. 아니 도대체 저 이야기들 중 어디가 천사입니까? 저런 천사가 정말로 있어요? 성경에 있냐고. 우리 지난번 결혼기념일에 엄마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도 50만 원 주셨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 마더테레사 아니냐? 며느리가 찾아가지도 않는데 천사 성령아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 라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아니 정말 미친가요? 그 돈을 뭐 날 줬나? 아들이 너한테 준 거 아니냐고 이 그지 같은 인간아 그리고 언제 우리 둘이 같이 사 먹으랬냐? 너 사쳐드시라고 그랬지. 치사한데 저도 한마디 할게요. 용돈 받은 거 지금까지 다 합치면 저희 엄마 아빠가 주신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비교도 안 되죠. 특히 시모처럼 치사하기 지 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꽁사방 이걸로 둘이 만난 거 사 먹게. 이러면서 사위한테 더 많이 챙겨주세요. 그런데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꾸 지 엄마가 착한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은 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게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 압 물고 버티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왜 이래요? 제가 앞으로 쓴 이가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에 쓴 거 중에 틀린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남편하고 같이 보면서. 그런 뒤에 그게 없다. 그러면 남편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보내서 확인을 한번 받아보자고 딜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지지를 치면 그냥 등신이니까 확 쳐바버리면 되는 거고 만약 자신 있게 어 그래 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진짜 모르는 겁니다. 바보죠. 그런데 뭔가 애매하게 야 너 진짜 예밀하다. 뭘 이렇게까지 해.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럼 지도 지 엄마 못돼 처먹은 거 아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놈이라면 지 엄마 진상인 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등신이고 알면 잡놈인데 어쨌든 님은 결혼을 잘못한 겁니다. 아니요. 님 남편은 제가 봤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지 엄마는 무조건 천사의 마더 테레사 그 자체지요. 그러니 네가 님이 정신줄 놓지 말고 상황 판단 잘해야 됩니다. 남편과는 시댁이나 시무 이야기해서 공통점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포기를 하세요. 열내지 마. 남편이 야 너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이런 소리 시전하면 네가 아들이니 내 몫까지 엄마한테 잘 해드려라. 너한테는 좋은 엄마 나한테는 상처만 주는 시어머니인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거야. 내가 너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고 맞추라고 안 듯 너도 마찬가지. 내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면 안 돼. 나에게는 내가 경험한 어머님이 있는 거고 너는 네가 경험한 네 엄마가 있는 거야. 이거 분명 다른 건데 이거를 인정하든 말든 거기까지 나도 말 안 할게. 참겠다고. 상관 안 해. 하지만 나한테는 이 그지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여기서 다 끝내고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새끼야. 이렇게 하세요. 이거랑 관련된 명언. 아니 진리가 하나 있죠. 너가 엄마는 안 그래도 내 시모는 그런다. 설거지할 때 찬물로 바꿔놓고 가면 그냥 다시 온수 털어요.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자기야 온수 좀 다시 털어줘. 이렇게 크게 말하세요. 아 읽으면 읽을수록 성질나네. 밥도 그래. 남은 밥이나 식은 밥 주면 그냥 바로 어 나 이거 안 먹어 시전해요. 왜 참아. 여하튼 니 완전 심술 그지같은 시모를 만난 것 같은데 그 시모는 말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니가 싫은 겁니다. 헐 누가다 헐 누가 여기다 내 이야기 써놓은 줄 알았네. 저는 지난 추석 이후 완전히 연 끊었거든요. 남편 소용없었죠. 그래서 시모 얘기도 안 했고 내 마음 알아달라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나중에는. 어차피 팔이라는 게 안으로만 굽는 법이고 내가 거기를 안 가는 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때문에 생기는 자기 부모의 상처만 눈에 보이고 애 엄마이자 아내인 제 상처를 무시하니까 애원도 발악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버렸습니다. 이혼 불사 연 끊어버렸죠. 핏줄인 지들끼리 잘 처먹고 잘 지내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제 이겁니다. 여하튼 그래요. 한 번 그렇게 확 뒤집고 나니까 더는 사람을 안 건들고 있는데 그래도 지 아들님이 이혼당하는 꼴은 추구도 못 보겠나 봅니다. 어쩜 이걸 참네. 끌 끌 끌 끌 끌. 만약 이 글을 읽고도 문제가 뭔지 모르는 놈이라면 그냥 이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애 없죠. 그런데 그래요.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엄마 착하잖아. 이거 왜 자꾸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죠. 그게 말이죠. 저렇게 상대방한테 꼽주는 말투를 이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런 겁니다.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 지금 뭐가 뭔지 아예 눈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됐는데도 여전히 당신을 마음이 안 두려고 하는 그 심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심호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이런 거 절대 못 고치니까 남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말 큰일이군요. 결혼하기 전에 눈치를 왜 못 챘는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여하튼 여기 댓글들 반드시 꼭 보여주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봐야지 않겠냐고. 끌 끌 끌 끌 끌 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모를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자기 엄마는 의리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진짜 멍청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둘 다 노답이야. 알아도 노답이고 몰라도 노답이고. 그리고 사연과는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여기 안타깝다 이 말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타깝다 이 말의 어원 알고 계세요? 이게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고 안타깝이라고 사람 이름이랍니다. 옛날 여자 이름이래요. 조선시대 때 정확히는 세종대왕님 시절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나는 왕이랑 결혼할 거다 이러면서 떠벌리고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님 길에 들어갔겠죠. 하도 미친 소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봤는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우리 대학님께서.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쁘네. 여 궁궐에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엄청난 반대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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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저 말이 나온 거래요. 안타깝다고. 저는 이게 처음에 누가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감사합니다. 네.